우리 나 꿈에서도 개가 자꾸 나와 나 퇴근기 금배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개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성될 거 같다니까 사랑합니다 박태양 멋있어 들어와 박태양! 잘 좀 봐주라! 내가 잘할게 493 나는 그 숫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가린다? 박태주연 지금부터 너를 설득을 한 번 시켜볼까 해 나 좀 책임져줘! 우리 파트너 하자 쉽게 갖고 싶어 너 진짜 신빙 쓰기 하네 넌 운동이 재밌냐?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치고 싶었는데 박태주연 간다